네 안녕하십니까 서우승목입니다 그 지금 오페나인 책 신호와 시스템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 2장 선형 15번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델타 펑션 델타 펑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델타 펑션들의 이제 그 이동합 이게 우리가 저기 이제 샘플링 할 때 이제 좀 중요한거죠 이동합을 우리는 이제 또 플스 트레인 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그 플스들이 탁탁탁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어떤 이제 특정한 값을 특정한 값을 샘플링을 해낸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xn 이렇게 되어 있는 xn이 있을 때 이제 요거가 보면은 이제 그 xk 가 있고 요거는 이제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델타 펑션이죠 델타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적분하면 1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적분하면 1이 되고 이제 1이 된다 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제 델타하고 델타 높이는 델타 분의 1이고 그렇게 하죠 적분하면 이게 이제 1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1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어떤 시스템에다가 델타 펑션을 딱 가하면은 델타 펑션은 1이기 때문에 곱해봐야 이제 그 어떤 시스템에 전달음수만 톡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펄스 트레인 1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저도 이제 이제 공부를 한번 헷갈리는 게 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왜 이제 저기 그 이동 합의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좀 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요게 이제 k죠 k k k 값이고 그 다음에 n이 있고 그러니까 특정 n 에 되어 가지고 뒤에 나오겠지만은 특정 n 에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하는 그 k 들 k 들의 값을 그러니까 이제 특 여기에 이제 특정 n이 n 이겠죠 n 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k 가 있고 그러니까 Q 4. 엘리기 의미 의미 are any n 에 unique are things in the power of n 에ının 이제 그 이제 축이 있고 k 라는 축이 있겠죠 축이 입력 pri와 특정 N 에 대해서 모든 K 영역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특정 N 에 대해서 모든 K 에서 다 하고 또 특정 N 에 대해서 모든 K 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특정 N 에 대해서 모든 K 에서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을 나타낸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이 이동 합이란 건 뭐냐면은 항상 N 는 K 일때만 특정 값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 을 계속 모든 K 에 되어 가지고 N 을 바꾸어 하면서 계속 이렇게 됐을 때 항상 그 N 과 K 가 같을 때만 값이 나왔다고 나머지는 다 제로라는 거죠 아무리 K 를 모든 영역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가지고 이제 각각 N 에 되어 가지고 모든 K 영역을 다 이제 다 하고 그러면 하나의 값 나오고 특정 N 의 영역에서 모든 K 영역을 다 하더라도 N 은 K 일때만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N 을 바꿔서 또 모든 K 에 대해서 하고 또 N 을 또 바꿔 가지고 모든 K 영역에서 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하면은 이제 얘네들 합을 나타내면은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요 구간에 이제 합이 요걸 다 이제 쭉 다 한 게 더 해 가지고 더 한 게 이제 이렇게 된다 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이제 이산신호를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요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엄청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요 식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동합에 대한 개념인데 합에 대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게 요게 이제 저기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 식이 요식이 이걸 의미하는 거고 얘를 일반화하면은 일반화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얘를 일반화 해 가지고 얘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런 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이제 컨볼루션의 합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모든 k에 대해 가지고 이제 n은 k일 때 그때 이제 그 이제 n의 값이 나오고 그 n들 모두 이제 합한 거 그 n들 모두 합한 것이 이제 요 일반화 된 요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중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시간 배울된 것들에 시간 배울된 이라는 요 말이 나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시간 배울된 이란 의미를 이 책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 이제 별도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뭐 다른 데 여러 이제 저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이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이제 뭐 아마 저자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저같이 이제 디지털 초보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상당히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 이제 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팅을 할 때는 이제 그 샘플링 주기가 중요한 거죠 샘플링 주기 샘플링 주기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는 구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디지털 신호를 이제 처리 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날로그 출력을 내보낼 때는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샘플 앤 홀더에 그러니까 넘겨 주기 직전에 이제 곧 주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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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서 이제 정확한 그 이제 음을 우리가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그 샘플링 타이밍이 중요하고 엘리에션도 방지하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입력할 때는 이제 샘플링 타이밍이 입력하는 신호의 어떤 주파수의 충분한 불행을 가질수록 적절한 그 샘플링 타이밍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팅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출력하는 건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영상이나 음악을 1배속으로 돌리고 이제 1.2배속 2배속 그 다음에 뭐 0.5배속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거는 이제 이때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그 이 청계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청계 데이터를 이제 그 샘플링 AD 컨버팅 할 때는 뭐 0.1조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청계를 만들었는데 얘를 내가 이제 출력할 때는 뭐 저기 0.5초 간격으로도 할 수 있고 청계 데이터를 그 다음에 0.05초 간격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또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빠르게 출력하면 빼빼빼빼빼빼 이런 소리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좀 느리게 출력하면 웅 이런 소리가 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간 배율 된 중첩의 합의라는 의미는 요 이제 그 일단 디지털 신호로 바뀌고 나면은 이제 그 샘플링 타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내가 이제 어떤 출력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샘플링 홀더에 주는 출력 주기는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 하는 동안에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샘플링 타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주기에 관계없이 디지털 신호 처리는 그냥 적당히 이제 뭐 이게 이제 시간 배율 됐다는 의미는 일단 시간의 그 개념 뭐 이제 TS 나 이런 그 샘플링 주기나 이런 이런 이제 그 개념이 개념을 제거했다 제거 해 가지고 이제 순수한 이제 메모리 저장 데이터만 이제 메모리 저장 되는데 데이터 개수가 이제 중요하지 디지털 처리 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연관될 때는 이제 그 샘플링 주기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출력하는 어떤 그 샘플링 홀더 출력하는 출력 주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거는 중요한데 디지털 AD 컨버팅을 통해서 디지털화 된 다음 다음에서 이제 그 DA 컨버팅 하기 전까지 이제 순수하게 이제 이산 데이터로만 지급할 때는 그런 이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은 좀 이제 적절하게 그냥 하면 되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중요하지 시간적인 개념은 이제 좀 잠시 잊고 있어도 된다는 이런 좀 의미로 예전에 좀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페이지 내용은 그 이제 요 내용은 그 사실 이제 그 책에는 없는 내용이고 이제 제가 요 시간 배율에 대한 어떤 의미가 뭘까를 나름대로 이제 좀 그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다음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 시간정적에서 이제 그 델타 함수와 그 다음에 이산 시간에서 이제 델타 엔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떤 시스템 이것도 이제 시스템이고 극장이죠 이건 극장 이것도 이제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수박이죠 그래서 이제 수박이 잘 익었는가 볼라 그러면은 한번 통 치면 이제 둥 하고 울리겠죠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음이 이제 좀 깨끗하게 들리면 아 잘 익었다 탁 탁 이러면 이제 아 좀 이제 덜 익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장을 잘 지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음악소리들이 이제 관중석한테 잘 이렇게 이제 잘 퍼지는지를 이제 그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피아노 건반만 한번 땅 치면 이제 그 소리가 전체적으로 퍼져 가지고 이제 요 그 이 극장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들이 이렇게 이제 울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함수를 딱 이렇게 주면은 수박 같은 경우 이제 둥 이런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장도 마찬가지죠 극장도 이제 이 근반 한번 땅 치주면은 이제 둥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식으로 이제 그 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펄스에 되어 가지고 한 번에 펄스에 되어 가지고 이제 어떤 시스템은 이제 그 이산 데이터라면은 이제 뭐 이런식의 이제 그 그 전달함수 델타 앤이 이산 데이터 할 경우는 요거는 이제 hn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어떤 펄스에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의 이제 고유 특성인 전달함수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이제 이 델타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알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고 이제 이런 개념을 수학적으로 이제 그 한 사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피아노를 친다든지 수학을 또 또 이제 치면 알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 얘를 과연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표현할 거냐 하는 건 상당히 좀 이제 막막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 그 시간 능력에서는 델타 펑션을 가하면은 이제 요런 뭐 이제 그 xt 가 나오고 그러니까 시스템의 xt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산 데이터로 하면은 이제 이산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입력일 때 입력일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입력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xt 가 이제 요렇게 시스템에 가해지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이죠 아까는 이제 xt 는 입력이라고 보면은 얘는 이제 시스템인데 이제 시스템일 때도 마찬가지 시스템일 때도 이제 그 어떤 델타 펑션을 딱 하면은 이제 연속은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 데이터는 요렇게 나온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입력하고 입력하고 이제 입력이 이제 델타 펑션 하고 xt 하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가해졌을때 아 이제 그 또 요 비교해 보면 이제 이게 이제 xt 만큼 온 이제 이게 xn 가해지면 요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이번 장은 컨볼루션 까지는 가지는 않을 건데 이제 컨볼루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좀 이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xn 요거 이제 입력이죠 입력 입력에 대한 xn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델타 펑션을 요렇게 이제 아까 이동 하부를 이렇게 이제 가해 줬을 때 그 시스템에 이제 응답 특성이 이제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xn은 xn 을 가하자 xn 을 가한 상태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xn 을 가하기 전 전의 이제 각 이제 그 각 이제 그 이제 그 템의 이제 고유의 응답 이게 각 이제 시간별이 시간별이 시간별이라면 이제 n n 별이 겠죠 n 별이 바뀌음에 따라 이제 그때 이제 델타 펑션을 이제 이동 하부로 톡톡톡톡 시간을 달려 가니까 이제 그 이제 h 마이너스 이제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요런 응답이 나오고 n이 0일 때는 요런 응답이 나오고 n이 1일 때는 요런 응답이 나오더라 라는 거고 개를 이제 그 일반화 시키면은 요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xn 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xn 이 되겠죠 이제 요거는 xn 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xn 을 hn 에다가 가하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가하니까 이제 그 이제 각 별로 요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이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k가 이제 0일 때 모든 n이 되가지고 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k가 이제 0일 때 모든 n이 되가지고 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k가 1일 때 이제 그 1일 때 모든 n에 대해서 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k가 이제 저기 나와서 이제 얘를 다 다하면은 아까 이제 요 그리고 이게 이제 k는 마이너스 1일 때 k는 0일 때 이제 모든 n 그 다음에 k는 1일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k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제 다 합산을 해 보니까 이제 요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게 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델타 펑션이 이동을 하는 거지 그 xn이나 hn이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이동합이라는 것은 이 델타 n이 델타 n이 델타 n이 이제 k가 하나씩 바뀌면서 이제 이동을 한다 이런 이런 이제 그 항상 k를 k에 대해서 보면은 k에 대해서 보면은 특정 k에 대해서 이제 모든 n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n에 대해서 이제 모든 k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k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k가 마이너스 1, 0, 1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전체 n 에 대해서 이제 다 sum을 하고 그 다음에 k는 0일 때 모든 n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sum을 다 구하고 구하고 이게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그 특정 n에 대해서 특정 n에 대해서 이제 할 때 n은 마이너스 1일 때 모든 k에 대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n은 0일 때 모든 k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n은 이제 1일 때 모든 k에서 다 해 가지고 또 합을 구하고 그런게 이게 이제 결국은 똑같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이 컨볼루션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컨볼루션 할 때도 어떤 k에 대해서 k의 입장에서 이제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결과는 똑같다 뭐 이제 그런 방법 그래서 이제 이거 시스템의 전달함수 이제 뭐 이제 전달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hn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입력이 되겠고 이때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컨볼루션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은 이제 그 hn이나 xn 중에 이제 하나를 뒤집어 가지고 하나를 뒤집어 가지고 미는 거죠 그러니까 hn이 이제 이렇게 있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xn이 원래 이제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를 이제 뒤집죠 이제 뒤집어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 xn을 이제 이렇게 이제 통과를 통과를 시키는 거죠 이제 슬라이딩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가지고 얘를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이게 이제 1일이 되겠죠 1,0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얘를 요로케 와 가지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밀어 가지고 서로 다 하는 겁니다 미리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인데 우리가 이 크롤몬실루션 방법도 두 가지가 슬라이딩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입력이든 HN이든 뒤집어 가지고 전체를 슬라이딩 시키면서 전체를 슬라이딩 시키면서 다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를 하나를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또 밀고 그렇게 다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션 방법에는 슬라이딩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플스 하나씩 인플스 슬라이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인플스 방식일 때는 이게 K가 되고 슬라이딩 방식일 때는 인플스 방식일 때는 이게 N에 대해서 표현이 되고 슬라이딩 방식에 대해서는 슬라이딩 방식에 대해서는 이 축이 K로 표현된다 이게 또 약간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면은 일단 입력을 이제 0을 먼저 밀고 그 다음에 1을 밀건데 이제 0.5를 딱 여기다 밀면은 다 이제 H에는 1이기 때문에 이제 0.5가 이제 3개가 되도록 되겠죠 밀고 나오면서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을 밀면 2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얘를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면은 이제 전체 Y에는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인플스 방식입니다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이게 슬라이딩 방식 슬라이딩 방식은 이제 XN이 아니고 K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요거는 그 이제 특정 N에 대해서 특정 N에 대해서 특정 N에 대해서 이제 모든 K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요 합을 구하는 거죠 합을 구하는 거고 아까 이제 슬라이딩 방식 요 인플스 방식 같은 경우는 특정 K에 대해서 특정 K에 대해서 이제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합을 합을 구한다 이제 요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K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N이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되어야 되니까 요 축이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N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합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요 축이 K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마찬겁니다 얘는 이제 XN은 고정이고 XN은 고정이고 이제 HN을 이제 뒤집어서 미는 겁니다 HN이 원래 이제 이게 이제 0 N N-1 N-2 N-2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뒤집으니까 N N-1 N-2 이렇게 되는 거죠 N N-1 N으로 표현한 경우는 이제 이 HN이 고정되이지 않고 얘가 슬라이딩으로 계속 밀고 가야 했다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쭉 와가지고 서로 이제 곱해 가지고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다 0이였겠죠 이제 0 이였는데 얘가 이제 여기다 오니까 0.5하고 이제 처음에 마주치는거죠 마주치 가지고 이제 그래 가지고 전체를 더하니까 0.5만 값이 나온거죠 그 다음에 2개 이동하니까 이제 지금 얘가 0.5와 2를 만나게 되는거죠 0.5를 만나서 2.5가 된다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쉬프트 되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오니까 이 두개가 0.5와 2를 만나게 되는거죠 0.5와 1을 만나서 2.5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오니까 얘가 2하고 만나는거죠 얘가 2하고 만나서 2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애는 0일때부터 값이 나온다는거죠 애는 1일 때 그 다음에 애는 2일 때 애는 3일 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애는 이제 얘를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요 그리고 맨 첫번째를 n으로 이제 그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n-n-2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제 애는 0일 때 0.5고 2.5고 2.5고 애는 3일 때 2.0 이렇게 나온다는거죠 그러면은 요 결과하고 이게 이제 슬라이딩 방식하고 인펄스 방식의 요 결과하고 이제 같다 이제 요렇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요 두가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어떤 k 에 대해서 k 를 이제 특정 k 에 대해서 모든 n 에 대해서 이제 합을 구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n 에 대해서 모든 k 에 대해서 이제 합을 구하거나 이런 어떤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적분의 개념이다 이제 뭐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의 이제 연속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산시가 같은 경우는 시그마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여기는 타우고 여긴 이제 k 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t 는 n 으로 나타낸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가져온 건데 이제 우리가 요 입력 요거 이제 시스템이고 그 다음 입력일 때 이제 그 임플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디벼어 가지고 디벼어 가지고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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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뒤집은 겁니다 뒤집은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 하시 이제 하나씩 밀어 간다 밀어 가지고 다 한다 아까 이제 설명한 거 같은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타난다 이런거 하고 얘를 우리가 이제 그 표로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n 에 대한 어떤 그 k n 에 대해서 하고 얘를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기 y 의 어떤 합을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방식 이 이제 슬라이딩 방식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서 이제 전체를 내미는 거죠 전체를 미는데 얘는 아까처럼 이제 그 전체를 밀면서 이제 그 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썸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나타내면은 이제 아까 그 인펄스 방식하고 똑같은 결과가 이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표로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이제 파이썬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입력이고 이게 이제 시스템이고 이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서 이제 밀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hn 을 뒤집어 가지고 밀 수도 있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출력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그 이상도 이 내용 말고도 이상이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볼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디지털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저기 제대로 이해하고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이동 합의라는 게 뭐냐 이동 합의라는 게 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지털 그러니까 AD 컨버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DA 컨버팅 이제 사이에 어떤 순수하게 이제 디지털 신호를 다룰 때는 이게 이제 시간 개념은 사실 이제 없다 그 데이터 개수가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펄스에 이제 이동하면서 샘플링 하는 고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시간의 개념이 이제 디지털로 변환되는 순간 양자화 되는 순간 사라진다 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펑션은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수학적으로 표현된 아주 좋은 함수다 수박이나 이제 그 극장의 피아노 건반 한 번 땅 쳐 가지고 그 극장의 어떤 이제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알려고 그러면은 델타 펑션을 가하면 된다 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에 대한 델타 펑션 아 이제 입력이 그러니까 입력 이 델타 펑션의 의미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이제 알아내는 그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샘플링의 결과죠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델타 M-1의 이동합 샘플링에 의한 이게 샘플링이죠 어 한 입력의 표현이 되겠죠 원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이제 입력이 있었겠죠 얘를 델타 펑션으로 이제 딱 구하니까 이제 엑셀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보면 이제 컨볼루션에 있던 기초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그 이제 컨볼루션에는 이제 임플리스 방식과 슬라이딩 방식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플리스 방식은 임플리스 방식은 이제 특정 K에 대해서 모든 N 구간의 합을 이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방식은 특정 N 에 대해서 특정 N 에서 모든 K의 합을 구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델타 펑션의 원리 해 가지고 N은 K일 때만 값이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플리스 방식이든 슬라이딩 방식이든 결과는 동일하다 는 걸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은 이제 그 이장을 완료하려고 그러면 좀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그 델타 펑션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합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그 K와 N에 대한 어떤 의미 이제 그 그런 어떤 컨볼루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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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